안녕하세요 대선수관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보시다시피 이사했습니다. 판교인데요. 저희 아내인 윤대님이 좀 아프셔서 병원 좀 다니려고 가까운 데로 이사했습니다. 앞으로는 판교에서 만나뵙게 되겠네요.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아주 엄청난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 부산 팬분들 긴장하십시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저를 초청하셔서 이번주 19일 토요일날 낮 3시에 제가 부산에 갑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팬미팅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저와 같이 게임도 즐기고요. 그리고 뭐 Q&A 여러분들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뭐 악수, 사진, 싸인까지 여러분들 풀 패키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혹시 절 보고 싶으신 분들 그동안 대도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 이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는요. 부산 컨텐츠 컴플렉스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 부산 신세계백화점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턴점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옆에 있습니다. 글리로 오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요. 이 아래 보이시는 영상 정보에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별거 적을 건 없어요. 그냥 뭐 연락처랑 뭐 이런 거 좀 몇 개 적으면 바로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사전에 초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셔서 많이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일시는 사실 수요일까지인데 제가 너무 늦게 올렸네요. 수요일까지인데 제가 좀 더 얘기해가지고 아니 화요일까지였나? 하여튼 제가 좀 더 얘기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빨리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빨리 발표하고 여러분들도 올 수 있겠죠. 너무 급하게 올려서 미안해요. 자세한 사항은 밑에 내용 밑에 영상 내용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만납시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대청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대더서관TV 구독자분들 대더서관TV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두 모두 거기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만나요. 안녕. 뾰병.